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 무엇이든 함께 할 것이다 하찮은 제목 하나 가지고 분풀이를 하시다니 무장한 자를 무화관 안으로 들이다니 너는 새해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낭정어록에서 어찌 아셨겠습니까 마풍 어찌 저리되는지 알아보라 참으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네 직접 그릇에 있을 것이네 목욕 재개까지 왜 저랑 절대로 훔쳐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절대 안 합쳐봅니다 날리기도 안 했는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내가 정의인 것 아직 안 들켰잖아 어쩌여 끝까지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정아